자 신탁재산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첫번째 납세의무자고 두번째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진정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래세이기 때문에 가장 쉽게 거둘 수 있는 사람에게 부가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그럼 소비자보다는 사업자가 좀 더 편하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내용은 그러면 법조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법조문에 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쉽게 거둘 수 있는 건 어떤 법률상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걷는 게 가장 쉽게 걷는 방법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제 한번 보면 위탁자 갑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탁회사 병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 병이 있었고 이게 담보신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이 있었는데 이게 수익자였어요 담보신탁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1순위 수익자가 돼요 저축은행 같은 데 은행 같은 데가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잘못되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 신탁회사 명의로 되어 있었던 명의로 명의가 신탁회사 명의가 되기 때문에 명의로 되어 있었던 걸 수익권을 이전하게 된 거죠 수익자에게 이전 이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였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과 지금 법원의 입장이 좀 달랐어요 법이 있기 전에 종전에는 신탁재산의 공급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옛날에는 자익신탁이냐 타익신탁이냐로 나눠서 납세의무자를 구별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 전원화비재 판례에서는 결국 법률상 소유권자가 걷기가 가장 쉽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탁회사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라고 전원화비재 판례에서 낸 거예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경제적 실질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아무리 거래서라도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누가 하고 있니 위탁자가 하고 있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위탁자의 공급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법원은 자익신탁인지 타익신탁인지를 나눌 거 없이 법률상 권한을 가진 법률상 대내외적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전원화비재 판결을 냅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들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두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법이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거래세는 법률상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도 다시 예외를 두고 있고 첫 번째가 담보신탁이에요 담보신탁 이런 경우에 담보신탁의 경우 징수가 여기가 훨씬 더 편해요 실제 담보신탁 그래서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얘들이 한 통석이거든 그래서 수탁자에게 공급 권한을 주고 있고 재건축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있어 그럼 조합이 수탁자로서 수많은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공급할 때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면 얘들이 세금 계산도 잘 끊지도 못하는 얘들이 다 끊어서 부가세를 내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행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계속 예외를 만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또 개정된 게 수탁자가 지금 납세의무자로 보는 수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 재건축 등의 경우 추가됐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법을 잘못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현행 법령을 잘 기억하시고 현행 법령은 납세의무자가 누구다라는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조항 10조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때는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담보신탁 등이 있는 거고요 또 과세관청은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조세일실입니다 체납 처분 등을 제대로 못할 경우를 염려하여 위탁자가 공급한 것으로 보긴 보되 위탁자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체납액이 있고 그 신탁 설정 이후에 체납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우리 누구에게 신탁회사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판 돌아가는 거고요 쟁점은 보시면 결국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두고 누구냐라는 거고 결론은 전화나 비치는 수탁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명의자가 되는 게 좋겠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자 거기 밑줄을 걸어볼까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조문 그 자체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혹시 쓰실 때도요 수탁자, 위탁자,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곧바로 쓰시는 것보다는 누가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법조문을 나라비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채무 불이행을, 채무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재산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전원화비자 판례에서는요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법률상 원인, 계약상 원인에 의해서 이거 계약도 누가 하냐면요 수탁자 명의로 다 계약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계약이 있을 때 소비를 결국 부가세라는 게 소비세잖아요 소비할 권한을 넘겨주는 자에게 납세의물을 주는 게 좋겠다라고 봐서 거기 2번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 됐을 때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법률상 수탁자가 아니냐라는 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라고 본 거고 개정세법의 주요 논거를 보시면 개정세법은 법률보다는 거래의 실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률상 매매는 수탁자 명의로 돼 있지만 그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는 위탁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여 판례 입장을 일부만 수용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수탁자가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즉 경제적인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위탁자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결국 물적 납세의무와 관련된 조항이고 위탁자의 채무 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결국 담보 신탁의 경우에는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도 우리 신탁자, 수탁회사인 신탁회사인 수탁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고자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항은 모두 조세채권 인실방지라는 목적이 좀 더 강한 내용입니다 결국 신탁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각 세법별로 보면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법은 수익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익자,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자익이냐 타익이냐를 나누고 결국은 수익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다음 페이지 계약의 체결이나 종료에 따라서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 넘기거나 신탁회사로부터 신탁자가 다시, 즉 수탁자로부터 다시 재산을 이전받을 때 법률상 소유권은 이전되지만 이 경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외공급 특례 규정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익권은 법률상 이전되지만 경제적 실질적인 수익권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다시 시작합니다 다행히 자세히 개성원 여기에 수익권 수익권 수익권